지구에 불시착한 저의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행성에서 온 제가 우주공간을 떠돌다가 지구에 불시착하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행성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결국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것들이 있는지 지구에 남기로 결심을 한 우주인의 여정을 담은 이런 뮤직비디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저를 빛나게 해준 아미 여러분들의 향한 고마움과 애정을 듬뿍 담아왔으니까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선선한 가을 바람과 저는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발매되는 시점에서 노래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